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 B3부터 I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출시 일자의 출시일이 15일 이전이면서 출시 일자의 시간을 이용하셔서 시간이 오후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의 자료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B22부터 B23에다가 작성할 건데요.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엔드란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날짜를 추출하겠습니다. 날짜의 1 부분을 추출하겠습니다. 출시 일자에 가셔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며칠 해당한 2를 추출하시고요.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15라는 조건을 줍니다. 다음은 시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hour라고 입력하시고요. 출시 일자가 있는 2, 4를 선택하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2라고 줍니다. 다시 hour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출시 일자에 가서 그 값이 오후 6시면요. 18시에요. 작거나 같습니까? 18시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위쪽 필드에 게임 파일 코드와 장르와 해사명과 다운로드 수 4개의 필드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B2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I20의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B22부터 B23에 입력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아까 추출하고자 한 필드 작성해 놓으셨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4건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B4부터 I2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출시 일자를 이용하여 홀수 달에 출시한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을 추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수 달에 라고 구하시려면 MOD 함수를 통해서 2로 나눴을 때 1이거나 또는 0이 아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MOD 라고 입력합니다. 나머지를 구합니다. 라는 함수이고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출시일에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E4셀을 클릭하고요. F4, F4 눌러서 이 열을 고정하신 다음 그 값을 2로 나눴을 때 0이면 홀수예요. 아니 짝수예요. 2로 딱 나눠지니까 0이 아니고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나머지가 1이다. 하면 홀수가 되고요. 또는 같지 않다. 0과 같지 않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0과 같지 않다. 또는 1입니까?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서식을 누르시고요. 우리는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짝수, 홀수 달에 해당한 데이터 3월달, 1월달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B3부터 I20 영역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용지 방향을 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용지 방향에서 가로를 선택하시고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옵션을 클릭하셔서 여백 탭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 가운데 인쇄할 수 있고요. 머리끌 바닷글에 몇 페이지 하단이라고 하니까 바닷글 편집에 가운데 구역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총 몇 페이지라고 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페이지 수가 나와 있는 페이지 번호 삽입을 전체 페이지 수 클릭하시고 뒤에다가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바닷글 설정하셨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 용지 방향 가로고요. 전체 몇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 가운데 내용이 인쇄되는 걸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코드를 이용하여 C4부터 C23 영역에다가 장르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자가 A이면서 마지막 문자가 1이면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if 함수를 통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if 만약에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면 end라고 하실 거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게임 코드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심표 다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우리는 게임 코드에 가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첫 문자가 A이면서 마지막 문자가 1이면 심표 저희는 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부터 조건을 작성을 하실 건데요. 심표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위쪽에서 수정할까요? 아니면 안쪽에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A 대신에 P로 수정하실 거고요. P와 같습니까? 오른쪽 한 글자가 4입니까? 라고 4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퍼즐 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아케이트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끝에다가 심표 뒤에다가 큰 다운벨 묶어서 아케이드 라고 입력하시고 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한 번 두 번 닫고요.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첫 번째 해당된 장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립액 i4부터 i23 영역에다가 적립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립액은 조회수와 다운로드 수의 적용 비율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수 곱하기 다운로드 수 할 건데요. 조회수하고 다운로드 수가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바로 곱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가요.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가로로 바꾸기에서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행과 열을 바꿀 수 있고요. 행과 열을 바꾼 후에 그 다음에 조회수와 다운로드 수를 곱해가지고 더한 결과를 결과를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마이너스 2 라고 입력하셔서 올림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실 거고요. 일단 i 사이 커서를 갖다 놓고요. 올림하겠습니다. 라운드 업이라고 입력합니다. 값을 10의 자리에서 올림할 거니까 마이너스 2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썸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곱한 값에 대해서 더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조회수와 다운로드 수 수식을 복사해도 값은 그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하지 않고요. 그 다음 곱하실 비율은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비율은 현재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가로로 바꾸신 다음에 값을 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행과 열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트랜스포즈라는 함수 가로로 닫고요. 썸프로덕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30% 다운로드수 70% 곱한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구해놨고요. 구한 값을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셨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대한 값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앞쪽에 초록색 표시 기호가 표시가 돼서 신경이 쓰이신다면 오류 무시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냥 두셔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표1과 표4의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G30부터 K31 영역을 참조하여 판매액의 J4부터 J23 영역에다가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 크기 곱하기 아래쪽에 단가를 곱할 거고요.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을 구할 건데 할인율은 이 포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가를 좀 구해올까요? 커서를 J4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Xlookup 함수를 통해서 단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가는 파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X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파일 크기를 가지고 심표 아래쪽에 파일 크기가 오름차순 되어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 심표 저희가 리턴 어레이 반환할 값은 단가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값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처리할 건 없으니까 한 칸 그냥 심표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데이터를 참조를 하셨는데요.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1을 선택하시고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요. 아래로 수식을 일단 복사해 보시면요. 40이에요. 40은요. 판매 단가가 500이에요. 만약에 60이에요. 60은 700이에요. 만약에 100입니다. 100은 800이었죠. 800 보다 자금을 참조할 거라서 그 다음 50 다 있어요. 20도 있고요. 20은 없네요. 20은 20은 현재 40보다 작은 데이터를 참조할 거라서 400원의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X룩업은 첫 번째 찾을 값 두 번째는 그 찾을 값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 세 번째는 리턴 타입 발견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 심표를 제가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아시면 0을 넣으시면 되고요. 정확히 일치하거나 다음 항목으로 작은 항목 아까 20일 때는 40을 참조하지 않고요. 10을 참조했잖아요. 그래서 보다 다음 항목으로 다음으로 작은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봤을 때 40보다 작은 항목을 참조해서 400원이라고 단가를 추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온 거를 이제는 파일 크기 곱하기 단가 파일 크기 곱하기 단가 하시면 일단 판매액이 구해지는데 여기 식에다가 다시 한번 맨 뒤에다가요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을 뺄 건데요. 할인율은 다운로드 수가 500 미만이면 10%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2 4가 작습니까 500 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10% 그렇지 않다면 0% 라고 입력하시고 아 if함수를 안 썼네요. if 만약에 네 2 4가 500보다 작다면 10% 그렇지 않다면 0%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1 빼기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판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 로그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운 로드 비율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요. 게임 코드를 입력받습니다. 라고 게임 코드 그 다음 조회수 그 다음 다운로드 수 라고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추가 비율을 계산할 건데요. 추가 비율은 게임 코드가 A이면 10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추가 비율을 먼저 계산할까요? 만약에요. 게임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left함수를 통해서 게임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A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then 저희는 추가 비율을 10 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성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추가 비율을 0 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end if 로 구문을 닫습니다. 이제 fn 다운로드 비율은 다운로드 비율은 가로 열고 다운로드 수 나누기 조회수 곱하기 100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도하기 위에서 구해 놓으셨던 추가 비율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K4의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fn 다운로드 비율을 선택하고 확인 저희는 게임 코드와 조회수와 다운로드 수를 각각 클릭하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다섯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2를 참조하여 표2의 추시 연도별 장르별 평균 다운로드 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란 함수가 필요하고요.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if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가로 열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작성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문제에서 평균 다운로드 수니까 다운로드 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할 거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연도를 추출해서 이열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파일 출시대에 가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a27 a28 f4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a열을 고정하시고 다시 우리는 장르별 게임 코드에 가서 레프트함을 통해서 게임 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게임 코드를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f4 f4 눌러서 b26 c26 d26 이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값을 출시 연도별 장르별 평균 다운로드 수가 구해졌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제시된 문제를 보시니까 b3 셀부터 시작해서 피버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b3 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온라인 게임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필드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셔서 필요한 필드는 회사명일 필요합니다. 선택하시고 장르가 필요합니다. 출시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권 그 다음에 정액권 필요한 필드를 5개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릅니다.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회사명을 선택하셔서 필터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장르를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출시일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신 다음 정기권과 정액권을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고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출시일에서 연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셔서 월가 분기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연만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합계정기권 이라고 되어 있는 D3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정예권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테이블 스타일인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밝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밝게 15번째 밝은 해석 피버스타일 밝게 15를 클릭합니다. 작성하신 피버테이블과 문제 제시된 피버테이블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입니다. E4부터 E9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합니다. 설정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12의 배수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우리는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12의 배수라고 하면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12의 배수가 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MOT MOT 가로 열고요. E4를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12의 배수가 아니라면 오류 메시지 12의 배수가 아닌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건데요. X자 중지 모양의 텍스트를 입력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요. 오류 메시지 12의 배수만 입력하세요.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설명 메시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은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요. 행과 열의 값의 변화에 따른 월 나비 금액을 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2, 3을 선택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월 나비백이 있는 B8 셀에 수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엔터 다시 수식을 연결하셨던 E3부터 값의 변화가 있는 L9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가로가요 연 이율입니다. B6 셀에 대입 하겠습니다. 세로는요. 12개월 64개월 상한기간을 나타냅니다. B7 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중간에 샵샵샵이 혹시나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기간과 연 이율에 따른 월 나비 금액이 표 형태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사업체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그래서 전체 사업체는 현재 파란색 계열입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저희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전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시하시고 보조 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보조 축을 체크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범내 위치가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에서 아래쪽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체 사업체 데이터 계열의 선 스타일을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셔서 첫 번째 보시면 채우기 선이라고 있고요. 선에서 완만한 선을 체크하셔서 문제 나와있는 서식을 적용합니다. 전체 사업체 계열을 보조 세로 갑축으로 표시해라. 오른쪽에 보조 축을 아까 미리 표시를 했고요. 다시 보조 세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채소 값을 축 옵션에 오셔서 채소 값을 10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최대 값을 410으로 입력합니다. 지금 주단위에 입력하고 있네요. 주단위에 100만 단위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최소 값 그 다음 최대 값을 410으로 입력합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10부터 410까지 표시할 수 있구요. 그 다음 보조 세로 갑축에 표시 단위를 천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단위를 천으로 선택하시고 다시 천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선택합니다.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에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림자 미리 설정에 오프스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테두리 밑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로 체크하시구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을 문제 굴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스크롤 막대 내리셔서 굴림 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트의 영역에 글꼴 크기를 10으로 설정하셔서 작성하셨던 차트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차트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를 작성하는데요. 단추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시구요. B2부터 C3 영역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매크로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저희는 C6부터 C6부터 I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소른 쭉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에 첫 번째 만족도가 1부터 7 영역의 값이 1일 경우 녹청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먼저 입력합니다. 녹청 그 다음 같습니까 1이라고 조건을 쓰시구요. 그러면 검정색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입력하시고 다시 세미콜론 0일 경우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0과 같습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7번에 별표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에 작성하셨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구요.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클릭하셔서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단추 선택하시고 위치가 2,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구요. 기록을 클릭하셔서 확인 범위는 C6부터 I16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우리는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우리는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서식을 적용 누르면 서식 적용이 실행이 되는가 서식 해제를 누르면 서식이 해제가 돼서 일반 서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3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게임 검색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게임 검색을 클릭하면 저희는 게임 검색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 다음은 왼쪽 개체 폼을 더블 클릭하시고 게임 검색 화면을 선택한 다음 코드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콤보 COMBO 게임 명점 데이터 연결하겠습니다. 컨트롤에 콤보 상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할 데이터는 B2부터 B4부터 B22 영역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료가 좀 더 간단하니까 종료를 먼저 할까요? CMD 종료를 클릭하면 사용자 정의 폼에 게임 검색 화면이 메모리에서 제거되고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고 B1 셀에 폰트에 굵기를 볼드를 출입값으로 넣어주시면 굵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콤보 상자에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 CMB 콤보 게임 명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검색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TXT 게임 파일 코드 그 다음에 TXT 장르 TXT 출시일 TXT 회사명이 폼에 보이도록 기존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폼에 보이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로라는 참조할 행을 기억할 변수 또는 I라고 쓰셔도 되고 행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콤보 상자 COMBO 게임 명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예를 들어서 현재 디자인 모드에 와서요. 게임 검색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폼이 나왔죠. 게임명의 데이터가 B4부터 B22 영역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데이터에 하나를 선택하면 첫 번째 러브하우스 2를 선택하면 러브하우스 2에 해당한 데이터의 행의 위치에 가서 게임 파일 코드와 장르와 출시일과 회사명을 현재 폼에 표시할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러브하우스 2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의 속성 값은 0입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에 4를 도하시면 작성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잡기 버튼 누르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창에 가셔서 저희는 코드 보기에 조금 전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첫 번째 값을 선택하면 0이고 러브하우스 는 첫 번째 데이터인데 4행에 있습니다. 라고 더하기 4를 하시면 첫 번째 데이터에 해당한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콤보 상자에서 두 번째를 선택하면 1 더하기 4 해서 5행의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의 정보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셀즈 해서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작성을 해 보셨는데요. 지금 예제는 반대로요. 현재 폼에 현재 폼에 가셔서 첫 번째 있는 text 게임 파일 코드에 엑셀에 있는 셀즈 로에서 구한 행의 위치에 첫 번째 A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고요. 2 3 4 라고 수정하시고요. 각각의 폼에 가시면 두 번째 는 장르 구요. 세 번째 는 출시일 입니다. 두 번째 는 text 장르 라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는 폼에 가셨을 때 text 출시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는 출시일 다시 폼에 갔을 때 네 번째 는 text 해사명 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이름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이제 콤보 상자에서 내가 선택하면 첫 번째 선택하면 0인데 첫 번째 데이터는 4행이니까 4라고 입력했고 이제 폼의 텍스트 상자에다가 셀의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게임 검색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게임명을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된 게임명의 정보를 폼에 표시할 수 있고요. 다른 게임 선택하고 검색하면 해당된 게임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폼이 닫히고 P1셀의 글꼴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